이다의 시합 봐보세요 이거 대단하십니다 택배 달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12시간을 감독님 일했는데 김밥 두주를 못 먹는다니까 혹시 김현정씨? 네 주문하신? 주문하신 달려파고 무슨 맛이면요 갑시다 장호원으로 우리 아까 못 갔던 아버님하고 우리 주문했던 우리 따님 아 그래요 아까 여기 왔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유재석씨? 네네 네 오십니까 지금 아버님이세요? 우리 딸님이 지금 눈빠지게 기다리시는데 아 지금 눈빠지게 따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? 예예 걱정 마세요 저희 무한 택배는 절대 고객님들이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빠른데 이제 아버님 여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한 택배는 절대 고객님과의 한 약속은 절대 지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한 택배입니다 아유 아버님 아버님 아유 오늘 저 한거 좀 계속 또 하나씩 아유 식사하고 있었습니까? 네 장미향이 메시지를 적으셨죠? 뭐라고 적었어요? 저 우아하게 놓고 해달라고 우아하게 놓고 하고 춤추도 놔달라고 아하하하하 그렇죠? 아 어떡해 저 혹시 저희 무한 익스프레스에 단력 신청하신 향미신가요? 네 향미 고객님께 드디어 저희 무한 익스프레스 저희도 신청하신 단력을 네 바로 저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좀 전에 막 저랑 마지막으로 통화하셨을 땐 좀 약간 화나신 목소리셨는데 왜 연락이 안 되니까 하하하하하하 네 눈은 끝났고요 바로 안 비웠어요 바로 안 비웠어요 바로 안 비웠어요 향미야 안녕 네 성재야 안녕